석석을 보진 않으니까요. 아니, 그런데 여기에서. 여기도 또 있어. 대단하다, 이 집아. 와, 진짜. 우와! 뭐야? 심지어 얼마나 깊은지 보세요. 이야, 이게 뭐람. 미니투리도 있고, 물건들. 나의 한 총각대 물건들. 이 안에 뭐뭐 들었는지 다 아세요? 모르겠어요. 눈앞에 보이는 그 공간만 활용했던 것 같아요. 수납공간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정작 수납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지 않았나. 이거 우리 이따가 여기를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. 이 안이 공간이 꽤 넓어요. 네, 꽤 넓어요. 여기 손님 다 서서 들어가겠어요. 그런데 저것도 또 문이 있어요. 세상에. 저건 또 뭐야? 네, 저것도 이제.